네, 양 팀 현재 올스케어 상황인데요. 이제 오버놀부터는 프로들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. 일단 박윤화 프로의 세컨샷. 굽샷, 굽샷. 와, 대결 자칩니다. 굽샷. 역시, 역시. 어? 뭐야? 넘어갔어요? 아냐, 아냐, 아냐. 있어, 하얀 거. 굽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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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샷. 아니, 저 깃발 때문에 그림자. 아,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요. 그림자에 딱 걸렸네. 그림자 때문에 저기서 봤을 때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물러설 수 없겠죠? 정애나 프로의 세컨샷. 굽샷! 이것도 좋아요. 굽샷, 굽샷. 와우! 너무 많다. 오우! 나이스! 나이스! 오케이! 더 가깝게 붙었죠? 딱 치고, 떨어진다. 이야, 이 프로들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딱 하더라고. 아니, 그만 가라고. 아, 그만 가라는 소리야. 나는 됐어, 이 소리인 줄 알았어. крупiar서 오우. per사항 buoy.